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집권 세력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달리 사람인 것은 무슨 특별한 그런 강점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가장 사람의 특성 가운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자성에서 이야기하는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지를 바꾸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다거나 혹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존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치에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보거나 또 세금을 급등을 시키거나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거나 공수처를 강행해서 설치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수사 과정을 보거나 모든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선택이 아니고 국민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집권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180석에 의거해 가지고 밀어붙인 모든 정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모든 면에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고 거짓말을 마치 밥을 먹듯이 빈번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선거질이 다가오면 막판에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오면 다음에 잘할 테니까 표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평소에 좀 잘하면 표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표를 주죠 사람 관계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잘하면 당연히 표를 주죠 이렇게 뭔가 잘하고 난 다음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리이지 엉망칭창으로 모든 것을 다 망쳐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마침 때가 됐을 때 표를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에서 국민들 입에서 자주 스스로가 개와 가제와 붕어 같은 이야기들이 나온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말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분노를 표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이죠 이번 선거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예당 수뇌부의 모모한 인사들이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런 업소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상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생각해 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모양인가 그렇게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국민의 마음을 후배파는 그리고 국민들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하면서도 어떻게 지금 와서 얼굴을 들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아무도 내가 볼 때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이라면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의 업소 작전을 보면서 다급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다급함을 넘어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상식선에서 매사를 처리하는 보통의 시민들이라면 스스로 내 자신이 그런 입장에 쓰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그렇게 업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소를 보는 국민들 마음에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과나 업소나 이런 것이 진정한 사과나 진정한 업소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당의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그런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제가 참 놀래는 것은 거짓말을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가 그냥 필요하면 아무 것이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양심이나 양식을 미뤄볼 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살다 보면 이따가 거짓말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죠 어제는 공수처가 김진욱 처장의 관용자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청사에 들인 뒤에 조사한 이른바 황제 에스코트 조사와 관련해서 낸 공식 보도 자료가 거짓말 논란에 또 휩살려 가지고 또 소란스러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신문보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을 진행됐던 일을 그대로 그냥 언론인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와 같은 것을 알리기에는 너무나 구린데가 있기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는 신문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이렇게 추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지금 출범한 공수처로서는 향후의 어떤 행보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죠 현재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통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나라가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고 해야 고작 4년에서 5년 정도 일을 막고 행하다가 그냥 떠나면 그만인 것이죠 따라서 선출직에 선택될 때는 이미 국민들하고 묵시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나라의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하겠다 이런 것을 약조한 것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매표를 위해서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이 낭비되는 그런 국책 프로젝트들이 엄정한 그런 심사과정도 없이 그냥 거의 탈법에 가까울 정도로 무리하게 통과되는 것을 이번에 부산 시민들이 다행히 가득도 프로젝트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죠 나이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살다 살다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것이 잡고 있을 때는 길게 보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민심이 들고 일어나면 훅 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지 않습니까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위임받은 권력이고 한시적 권력이고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집권 세력들이 정신을 좀 차려서 매사를 아주 잘할 필요도 없이 상식 손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손에서 처리를 하고 나라가 더 이상 망가뜨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번 4월 7일 부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성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성은 일체 없고 그냥 국민들 탓하시는 분들 언론들 탓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로 봅니다 그런 경우라면 반성이 없기 때문에 더 기이한 술책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고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배우지 못하면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야말로 비극적인 결말이 가르쳐 줄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4월 7일 부궐선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너희들 것이냐 이런 시중에 민심을 잘 읽어야 됩니다 나라가 당신들 것이냐 이런 시중에 분노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 분노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또 들을 마음도 없고 이러면 결국은 더 큰 그런 화가 발생하고 계속 그렇게 무리한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민심의 그런 향배가 집권 세력의 큰 교훈을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